네 안녕하십니까 오리엔투비입니다. 오랜만에 편집 영상이네요. 본격적으로 어떤 위인이 있고 어떤 위인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대한 장군은 다 좋아요. 위대한 과학자부터 시작을 해보죠.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과학력을 직접 주는 패턴과 과학 건물을 주는 패턴이 있어요. 이 중에서 과학 건물을 주는 위인들은 상당히 큰 보너스를 제공하고요. 과학력을 직접 주는 위인들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유레카 그리고 하나는 그냥 깡으로 과학을 주는 애들입니다. 유레카를 주는 과학자들은 특정 기술에 대한 유레카를 바로 주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는 수학을 주죠. 그런 애들보다도 사실은 아리아바타같이 고전시대, 중세시대의 무작위기술 세계 유레카를 주는 형식으로 랜덤으로 줍니다. 이 랜덤이 제일 빡세요. 랜덤을 통해서 얻는 유레카가 몇 개는 좋을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히파티아와 같은 도서관에 과학 2 플러스 1이 제공되는데 이게 모든 도시의 도서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없는 공간에는 도서관을 공짜로 지어줍니다. 도서관을 공짜로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성과학을 얻는다는 거죠. 저의 위대한 과학자 점수도 주고요. 다른 도서관을 지었을 때 과학력을 주기 때문에 후반에까지 계속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런 애들이 좋은 애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리아바타 같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지 좋은 과학자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 과학자들은 먹으면 좋고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히파티아 같이 그냥 건물에 과학력을 주는 그리고 건물을 주는 아이들은 확실히 무조건 먹는 게 좋겠죠. 그 외에는 이제 갈릴레이 같이 산을 둘러싸고 있을 때 거기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과학력을 뻥튀기를 펑 주는 그런 위인도 있고요. 찰스다윈처럼 인접한 자연 불가사에 대한 과학력을 주는 위인이 있는데 이 다윈이랑 갈릴레이는 자연 환경이 갖춰져야지 과학력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까다로운 거죠. 과학 승리를 할 때 유레카는 모르겠고 무조건 과학력을 높이고 싶다. 그럼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히파티아, 아이장뉴턴, 알버타 아인슈타인 히파티아는 고대시대, 그리고 아이장뉴턴은 르네상시대 그리고 현대시대에는 아인슈타인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위인을 과학 승리 삼신기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과학력을 건물에 제공하기 때문에 합리주의 카드에 뻥튀기를 시켜주는데 상당히 유용하고요. 사실 위대한 과학자 이거 세 개만 먹어도 과학력은 다 책임을 져줍니다. 다음은 위대한 상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버릴게요. 위대한 상인은 만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유저가 고전시대 상인을 먹기가 상당히 쉬워요. 고전시대 상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교육러를 공짜로 주는 장건이에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마르코폴로입니다. 장건폴로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먹으면 교육러 최대치가 두 개가 증가하고 공짜로 교육러가 하나 생기는데 이게 사실은 물가 사이에 해당하는 보너스예요. 장건폴로만 먹으면 위대한 상인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초반에는. 위대한 상인은 주로 문화 승리와 관련된 시너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걸작을 추가로 주는 것도 있고요. 총독을 주기도 하고 후반에는 아예 교육러에 관광을 추가로 제공하기도 하고요. 육후반에는 특수지구에 관광을 갱 줍니다. 그 외에는 회습도를 제공하거나 그런데 주로 돈을 초반에는 벌다가 중반 후반에 거쳐서는 관광을 추가로 얻기 좋은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상인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장건폴로. 장건폴로는 먹을 수 있으면 무조건 먹는 게 좋고요. 그 외에는 지오반니 메디치가 걸작 슬롯을 두 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음악 걸작 슬롯을 넣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자주 뽑는 편입니다. 그 외에는 그 상황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뽑으면 되고요. 자기가 핑갈라를 4개를 찍고 레이나나 아니면 워크샤를 통해 신앙이나 골드로 특수지구를 구매하는 플레이를 하고 싶다 하면 아테네의 이레네를 통해 총독 사이트를 하나로 공짜로 얻는 걸 통해 두 번째 총독 4진급을 빠르게 찍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번째는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는 이제 활용을 영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져요. 자기가 바닷가에 도시를 지을 수 있고 항만의 영묘를 건설해서 문화와 과학을 땡기는 동시에 기술자의 건설 횟수를 늘려주면 위대한 기술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특히 밀레투스의 이시도로스나 필리포 브루네스키 아니면 구스타프 에펠 같은 경우 불가사이의 생산력을 제공하는 위인인데 이런 애들이 영묘의 효과로 두 번을 일할 수 있는 걸 세 번으로 늘려줄 수 있어서 불가사이를 운이 좋으면 하나를 더 건설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특히 기술자를 영묘를 우선 건설하면 좋고요. 기술자는 안 좋은 기술자보다 좋은 기술자가 훨씬 많습니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요. 특히 미마르신안이라고 사업단지에 건설하면 이제 영토를 추가로 제공하는 위인 빼곤 다 좋아요. 그래서 기술자는 무조건 먹어두면 좋다. 특히 필승은 인쇄수 유레카를 촉발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자금성을 지어줄 때 상당히 쓸모가 많아요. 도기 같은 경우는 필승을 먹고 이시도르스를 먹어서 자금성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어주는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영묘를 지었다면 레오난으로 다 빈치로 현대시대 유레카를 두 개를 공짜로 얻어서 문화 승리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술자는 보통 과학 승리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애들이 많아요. 도쿠반의 로버트 고다드 아니면 세르게이 콜로루프, 베르노 폼 브라운 이런 애들이 영묘를 통해서 두 번 쓸 수 있게 되면 과학 승리를 위한 우주공항 프로젝트를 두 번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라서 상당히 유용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저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상인, 과학자 이 세 개는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 이제 기억을 할 만한 게 제독이에요. 제독은 해전이 아니면 거의 뽑지 않지만 그래도 쓸만한 제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 얘는 이제 마르코폴로와 같은 능력을 제공을 하고요. 아니면 라젠드라촐라, 얘 같은 경우는 모든 해군 유닛이 전투력이 3에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해군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또는 산타크루즈 함대를 형성하거나 이순신, 이른 시기에 철갑함과 석탄을 제공을 해서 빠르게 회전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을 한다든가 나머지는 뭐 위대한 예술가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하고 음악가 같은 경우는 별다른 효과가 위인마다 없고요. 위대한 선지자는 종교 창시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위대한 예술가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종교물! 종교물 갖고 있는 위대한 예술가는 무조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물이 앞순위에 배치가 되는데 얘네들은 주로 테마보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테마보우스를 맞추기 위해 종교물을 가져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예술가는 문제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